한국어 Ch neuro IV 냄새와 이 소리와 맛있겠다 맛있겠지?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이리 앉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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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너네. 그래 앞으로 요리를 맛있게 만들어줘.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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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선거지야? 고마워! 눈이 왔어요. 그냥 들고 가면 되지 않을까? 여기를 멸티슈로 닦고 있을게요. 오케이. 이거 아니야? 어. 왜 안 신겨줘. 우와. 지유야 사진 혹시 어디다 뒀어? 저기 위에 있어. 아 위에 있어? 이거. 붙으러 가야겠다. 저것도 가져갈게. 응. 야 너네 진짜 잘 찍었다. 응. 돼지고찌. 어휴. 어휴. 아니면 언니. 언니가 이렇게 해주고 내가 헹굴게 여기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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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네. 킁킁. 도 vie. 좀 보이시다. 이거 진짜 너무 쉬워요. 이거 진짜 너무 쉬워요. 이거 진짜 너무 쉬워? 이거 진짜 가야겠다. 와우 도비야 도비야 이리 와 아 커피 마시고 싶다 아이 귀여워 이거 해도 돼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라는데 더 넣어야 되는 건가 내가 계속 넣어야 돼 오 이런 거 봐봐 어때? 딱딱해 오 잠시만 잘한다 언니 응 나 이거 정근이었어 전문 전문 야 너네 너무 눈부실 것 같은데? 눈부시지? 감사합니다 아니 정리팀 정리팀 불러주세요 정리팀 불러주세요? 정리팀 불러주세요? 정리팀에서 이거 가지고 가라고 아 이걸 내가 가져갈게 이거 들을 수 있겠지? 으악 으악 맛있겠다 오늘은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되게 계속 난 응 나 너무 좋아 그치 지금 거기 캠핑장을 못 가서 너무 아쉬웠는데 딱 그런 느낌이네 응 거기 가면 맨날 불 앞에 그냥 계속 앉아있거든 딱 그때 생각이 나 우와 나 돌려보고 싶어 우와 이거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 이쪽으로 이쪽으로 해줄게 내가 하고 있어 왼쪽으로? 음 야 진짜 재밌다 아 밥 먹었어 이제 졸려 졸려? 좀 자 음 야 너 장인이다 야 너 장인이다 내가 먹을까?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 너 이거 그 밤고구마인가? 그런 게 있어? 야 호박고구마는 더 이렇게 부드럽고 그건 좀 더 밤같아 아 그래 단고구마야? 진짜? 모르겠어 어? 이건 좀 맛있을 것 같아 허어 우와 버터 좀 가져와 볼까 이거 보여주고 싶다 응 응 됐어 됐어 끝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응 아 어 버터 가져왔어 예 응 응 응 음 야 먹을래? 으어 조용한 버터에서 응 음 으어어 아 맛있다 그렇지? 고구마 맛있겠다! 이게 다 된 거야? 아, 이거! 이게 된 거야? 오! 가볼게요! 언니가 돌려, 언니가 돌려! 맛있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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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많이 줬는데 돼지 되겠네? 돼지 가는 거야, 이제? 진짜 맛있다! 오! 진짜 맛있어! 오! 진짜 맛있어! 너무 뜨거운데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쓸 줄 알지? 뭐야? 지혜영, 어디 있었어? 하... 너무 맛있지 않는데? 저녁 안 먹게 되지? 그래, 그것은 또 한 잔을 찾기 시작해! 어떻게 해? 너무 맛있어! 또 한 잔을 찾기 시작! 랩! 애꿎은 아싸. 재밌네? 재밌네? 귀여워 바꿔볼래? 아 괜찮아 원래 이 정도인가? 더 해야 돼 좀 더 해야 돼 한 번만 더 해야 돼 근데 이 정도도 되긴 하는데 아마 조금 쓸 거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커피? 아니야 안 많아 아니야 계속 갈아야 돼 기대할게 응 기대 기대할게 하면서 그냥 커피 마시고 있어 그거 먹다 먹으면 안 되지 나랑 저거 만들 사람 뭐? 운동화랑 향수 나! 너 향수 만들 거지? 난 미스트 미스트? 응 내가 향수를 만들어 볼게 그래 여러 가지 향 레이어링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인데? 한 것도 좋은데? 향수 전용 베이스 이렇게 응 이것도 좋은데? 아 이거 별로야 이거 모기향이야 아 그거 그 옛날 속도 그래서 너가 멤버들한테 줘가지고 다 침대에 붙어졌던 그저 그치? 아 이건 난 이걸로 하겠어 블랙 라즈베리에 광고 냄새가 맡아져 응 이거도 좋아 어 나는 이거 좋다 이거 맞아 이거 좋았어 뽀뽀 우왕 만들어봐야지 아 에잎 벌레 에잏 벌레 이게.. 목걸이가 되긴 되겠죠? 목걸이 하다가 안 되면.. 단지! 이게.. 너무 작다, 아리 이거 딱 완성하고 퇴근하겠는데.. 다현이, 잘 먹네? 이제 가! 고고! 이제 없어! 너 이럴 때만 나한테 오네? 서운해! 고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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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커피 마실 수 있어? 아니! 그래도 마실 거야 그래, 이거 만들었으니까 마셔야지 이렇게 열심히 마셨을 때 연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응 다 왔다 내가 저 물 해야 더 곱게 응 되게 신선한가 봐! 이거 좋아? 이거 지금? 볶음만 먹어야 되나? 원래 좀 좋은 것 같아 이거 봐, 언니! 우리 열심히! 오, 대박! 이거 잘 찍어주세요! 고생, 고생! 고생, 고생! 와, 진짜 떡이 됐다 떡이야? 응 떡이 돼? 우와! 우와! 신기해! orman 한번 찍어줄게요! 야 하나, 둘, 셋! 오케이 한번 가볼게요 어? 딱 2ml 딱 2ml 넣었어요? 응 쉽네? 나만의 향 완성 끝 야 나 완성했어 진짜? 왜 이렇게 빨라 어우 괜찮은데? 괜찮은데? 되게 쉽다 응 그러네 미스테비 숨을 채워 어떻는데? 딱 너가 좋아해 그치? 라즈베이 라즈베이 하나 이쪽 어? 이거 너무 크잖아 나도 만들었네 그래 쉽다 근데 응 이거는? 언니 만든 거? 응 이거를? 야야 저기다 뿌리면 어떻게 해 너 맞을까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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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또 멀었어? 너무 멀었어 얼굴이 맞는다 얼굴이 맞는다 응 너 뿌려봐 아 괜찮다 응 응 응 만족 응 응 그쵸? 그러다가 막 벌레들 막 아아 나 한 번만 하나 더 만들어야지 하나 더 만들어야지 짜잔 짜잠게 너무 갑작스럽게 나오나?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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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어머니.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오늘 이후에 숙소에서 할 것 같아요. 더운데 약간 찜질방 같아서 좋아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먹어볼까? 응. 그들을 먹는다고? 네. 원래 이렇게 그냥 내릴 맛이야. 원래 물도 조금 넣긴 하는데 너무 만약에 쎄면 너무 뜨거울까 봐. 얼음 하나 넣을게. 우리 이거 한 거야. 우리 이거 열심히 한 거야. 이만큼 나왔어. 안 줘. 나쁘지 않아. 좀 나, 나. 보리차. 보리차 아니에요? 조금 솔땅 있을 거야, 솔땅. 괜찮네. 괜찮다. 나쁘지 않아? 오, 괜찮다. 나쁘지 않아? 보리차 아니에요? 조금 솔땅 있을 거야, 솔땅. 나쁘지 않아? 나요. 응, 행복해. 다음 코스. 네. 근데 나 이거 내가 하는 거 말고 채영이나 모모가 내 거 해줬어. 모모야. 응? 너 어디야? 여기. 뭐해? 커피 만들고 있었어. 넌 네가 할 거야? 응. 진짜? 하기가 하는 게 의미 있지. 하연이 잘 만들 거 있어? 어.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나? 응. 나는 일단 무지개를 할 거야. 오. 귀엽겠다. 해봐, 산하야. 아니야, 난 멤버들이 나한테 해주는 게 또 의미했을 거야. 멤버들이 너 안 해줄 걸. 아니야, 해줄 거야. 자기들 거 하느라 바쁘지. 이건가? 오이 걸어보니까 맷돌 커피 처음 먹어봐 영원을 갈아 아 열심히 했다 맛있네 네 소금, 사탕 넣을 거야? 하나 일본식으로 만들어봐 한번 넣어볼까? 이거 소금이 있어 소금을 사러 이모야, 기나꼬 일본식으로 했어 어, 좋아 짱이다 기나꼬 너무 맛있는데? 달아요? 이 커피랑 완전 대맞아 나도 나도 짱이다 진짜 너무 맛있어 여기 다 돼? 나도 넣어야 했어 나 근데 애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 음!